여러분 썰맨 인사드려와요 유튜브를 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기 어려워 축하 들으면 5천명 된 줄 알겠네 좋아요 구독 1천명 가자 안녕하세요 식당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 일산에 위치한 마당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요? 지금 다 알면 되죠 자리는 좀 잡혔는데 요새 경기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편승돼서 그러는지 요새는 좀 뜸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나오는데 매니저님께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손님 많지 않으면 어떡하지? 물론 비는 어느 정도 요인이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 비 때문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 안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경기가 어렵다라고 대부분 다들 말씀들 하시죠 그 경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집 장사가 안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축구 경기 보셨나요? 이 어린 선수들이 피파에서 주최한 공식적인 대회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잠 안 자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쩌렁쩌렁 올려대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 다음 날 제가 카페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저만 손님 없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 다음 날 저녁 장사 하시는 분이셨던데 고깃집 같았어요 분명히 게임은 새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게 그 전날 새벽에 축구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저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장사 안 된다고 남 탓하는 너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연휴면 연휴라서 평일은 평일이라서 안 되고 자꾸 이러한 남 탓, 외부 탓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업장은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켜서 먹거나 근처에서 비슷한 음식점을 가서 찾아 먹는 부류가 있다고 하면 그 음식을 꼭 그 집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부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업장이 돼야 되나요? 우리 업장이 비슷한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업장이 됐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꼭 찾아와서 먹어야만 되는 그런 업장이 돼야 될까요? 정답은 후자가 맞는 겁니다 내 업소가 찾아올 만의 뭔가의 요건만 된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언제든지 내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맛가주만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맛이 있다 라는 표현보다는 맛이 항상 일정하다 맛보다 더 중요한 요소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외부적인 요건에 아버지? 배우셨어?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의 요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아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내 업장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뒤에서부터 되짚어보세요 내가 손님이라면 내 업장에 오지 않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 상태는 불량하지 않은가? 우리들의 복장 상태는 괜찮은가? 테이블 모서리는 잘 닦였는가? 바닥은 정말 깨끗한가? 나의 음식은 청결하게 만들어지는가? 식자재는 오늘 제대로 들어왔는가? 맛에는 또 변함이 없는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인사는 잘 했는가? 가는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가? 나의 음식이 손님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안 보이나?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역으로 추론하다 보면 단 한 가지라도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매장은 없습니다 그런 매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책 중에 유대인 상인들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들은 오랜 시절부터 가전 핍박과 고난 그리고 유대인만 장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나 내 자본만 있으면 무역이 됐든 장사가 됐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사나 사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런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물론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정답이 생각나지 않을 땐 안 해야 될 것들부터 먼저 제외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탓 그리고 외부탓 하지 마시고 내부에 대한 요인부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다 보면 내 업장에 오시던 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나의 업장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나의 업장을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선사해 줘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나의 업장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매장으로 매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요 외부에서 오는 요인은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겁니다 그런 공평한 기회 안에서 누군가는 매출이 점핑해서 쳐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비나 눈, 날씨가 안 좋고 연휴다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안 돼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딴지나 태클은 사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후에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만큼의 거물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장사에 대해서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이런 자유경제 시장 안에서 장사라는 것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 티끌에 불과한 외부적인 요인을 나의 매장의 가장 큰 저의 요소로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사는 평등하며 공평합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서 절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성실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 성실은 곧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하루를 그냥 남탓만, 외부탓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탓, 다 내 탓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업장이 어느 순간 대박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잠을 줄이세요 죽으면 평생 잘 잠이거든요 남들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콧속에 있는 코털이라도 제거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라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만큼 시간은 금이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성공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영화관 기생충 보러 갑니다 와이프가 오늘 기생충 같이 안 보면 절 죽일지도 몰라요 700만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장사 잘 되는 그날까지 식당 썰 전에 썰매는 항상 떠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의ED 여기VI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